받으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.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오, 잘 됐다. 그래, 어? 처남? 어, 병원에 아예 입원해서 집중 치료 받기로 했대. 어, 어떻게 끌어졌던 기억이 그렇게 단시간에 돌아왔지? 수술하길 잘했네. 그나저나 우리 뭐 시켜? 꼭 시켜서 드셔야겠어. 당신 매일 고생하니까 오늘 저녁엔 좀 쉬라고. 치, 거기 맛집도 순서대로 나와? 응. 어, 아빠, 우리 이거 먹어 이거. 이거 랭킹일이야. 족발? 올리뷰도 좋네? 오케이. 나 내일 입원해요. 집중 치료 그거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? 네. 얼마 동안이나.